앙성블의 음악을 들으니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가 더 기다려집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곡은 저들밖에 한밤중에라는 영국의 전통적인 크리스마스 캐롤인데요. 실제로 이 곡의 처음 이름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였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후렴구에 나오는 노엘이라는 뜻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노엘이란 뜻은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알려진 게 없다고 합니다. 다만 라틴어 중 탄생을 나타내는 나탈리스가 있는데 이 단어에서 파생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뿐입니다. 혹은 소식을 전하는 노벨라, 평안을 뜻하는 리우엘 등에서 온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노엘이라는 가사는 정확한 뜻을 가진 단어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노엘이라는 가사만 들어도 크리스마스가 생각납니다. 아름다운 멜로디가 있는 저들밖에 한밤중에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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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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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